안녕하세요 가정여행 전문가 평가역 단장입니다 지금 2박 3일 경상남도 웰리스 웰리스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사 대표들 초청으로 지금 3일째 지금은 합천 해인사 입니다 해인사 제일 유명한 것은 해인사 팔만대전경이지만 그것보다도 평가역 단장이 추천하는 곳 바로 해인사 소리길입니다 자 소리길 공개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 들리시죠 해인사 소리끼레 계곡의 물소리 입니다 기회되시면 이번 가을에 해인사 소리길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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